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2020년도 하반기 호랑이띠 신술을 말씀드릴게요. 1986년 35살 병인생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하는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며 아내의 내조가 굉장히 경영에 길하고 좋은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나셔야 되나 봐요. 만사영턴의 대기룐이랍니다. 박수칩니다. 남자 보관 때문에 좋은 거네요? 너무 좋죠. 직장인은 승진이고 기회가 있으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 그만큼의 재물 이득을 보게 되는 좋은 시기랍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노력은 많으나 성취가 어렵고 각가지 풍파에 바람잘날이 없답니다. 이 11월은 좀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게 시키고 돈으로 인해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보증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대출도 안 됩니다.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여 여성은 남자 조심 남자는 여성 조심 제가 이 신수 운을 얘기하면서 항상 좀 죄송할 때가 뭐냐면 좋은 일이 계속 만사영통일 때는 박수가 쳐주고 웃음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보편적인 거지 어떤 한 사람의 그건 아니니까 잘 수렴하셔서 안 좋은 건 조심하셔야 되고 좋은 건 네 그래서 노력여야에 따라서 항상 운이 바뀌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끊어질 일이 없답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경영하는 일마다 고민이 생겨 잘 풀리지 않을 거니 매사가 불길하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원만한 인간관계와 자기의 고집을 꺾는 일이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랍니다. 항상 매사에 이럴 때는 정말 돌달리를 두들겨 가시고 저희 같은 선생님도 조언이 필요하시겠죠. 74년생 47살 가빈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인은 영전 운이 있고 무슨 운이요? 영전 그러니까 승진하는 운이 있고 사업자는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기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순탄하며 청명한 자식을 두어 효도를 받는답니다. 오 정말 그건 부모로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효도 좀 한번 받고 싶어요. 미혼 여성은 천생연물을 만나 혼례를 치운답니다. 오 정말 부러워요. 신약간 사주는 뜻밖의 관제나 구설, 겁탄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은 이사를 하는 운이 있고 이사운, 이사운이 있는 건 매매운 같은 건 좋은 거예요. 공직자나 직장에는 자리 변동수도 있대요. 그리고 여명은 여자, 좋은 배피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주가 신약하면 남자로 인하여 고통.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면 아무래도 꿈꿈해점을 못하면 저한테 불이익도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이 샘솟듯이 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재물은 조나 이성문제에 인하여 가장 불화도 생기니까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제구설에 따르니 나무말에 귀구이지 말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62년 59살 이민생의 10월달 11월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하는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고 지혜로운 내조, 와이프의 내조 때문에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길한 운세. 그러니까 결론은 금전문도 열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평탄하다는 거죠. 만사형통이래요. 그리고 직장은 승진할 기회도 생기고요. 내 노력여야에 따라서 대가가 있는 운세니까 너무너무 좋죠. 재물도 불어날 운세고요. 아니면 등남, 아이도 생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로 인해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또 손자, 손녀도 생길 수도 있고요. 운세 자체는 10월의 운세는 너무 좋아요. 11월의 운세입니다. 노력은 말하나 성취가 어려우니 각가지 품파와 바람 잘 날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1월의 운세 자체는 10월의 운세가 좋다고 11월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11월은 좀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 좋고요. 돈을 빌려줘 돈을 못 받거나 제 손에서 벗어난 돈은 그냥 떠나는 돈이니까 가까울수록 돈 관계를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성으로 인해서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12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옥하지 못한 마음속에 근심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면 와이프도 될 수 있고 부모님도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말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로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유튜브에 댓글 같은 것도 정말 본인은 아무렇게 누르지만 그 보는 사람한테 충격도 많으니까 항상 구독도 좋지만 문자에 항상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화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경영하는 일마다 고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매사에 조심하시고요. 현명한 인간관계가 자기의 고집을 꺾는 일이라면 분명히 성공 가도록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여기까지는 호랑이띠의 하반기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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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